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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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초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좀 전에 세이게나 선수가 PBA에서 오자마자 우승을 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PBA로 영입이 되면서 기대를 모았었는데 대부분 다 1차전에서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이기노 선수가 그나마 새로 합류된 어떤 선수들의 위상을 세워준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세이기노 선수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상대 선수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세이기노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이상대 선수가 중결식까지 잘 쳤는데 결승에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세이기노 선수가 이번에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안정된 속도나 시종일관은 굉장히 안정된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 나이에 어떻게 저런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말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순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야스퍼스가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을 진짜 아름답게 멋있게 잘 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세이기노 선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굉장히 제가 팬이었는데 오늘 우승을 하게 돼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이기노 선수는 예술구도 굉장히 잘 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이기노 선수가 우승을 한 기념으로 세이기노 선수가 많이 쳤던 예술구 중에 여러분들도 조금 연습하면 쉽게 칠 수 있는 공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공들은 너무 어려운 공들은 실전에 거의 쓸모가 없는데 이 공들은 실전에서도 쓸 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치는 예술구들은요.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술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세이기노 선수가 이번에 우승하면서까지 보여줬던 공들 중에 기억에 남는 초이스들을 놓고 저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이기노 선수 예술구를 배우러 상당카메라로 가시죠. 1점 자 이번에는 괜찮은데요. 들어갑니다. 2점 olia 2점 3점 넉넨 2점 방금전과 같이 그렇게 사이에 넣어서 보내는 공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의 배치도 지금 옆돌리기가 꽤 어렵단 말이죠 이런 식의 배치에서도 방금전과 같은 궤적을 그리면 충분히 응용이 가능합니다 확률도 아주 높게 득점이 가능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한번 쳐볼게요 이 리버스 핸드로 저쪽에 내려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전에서도 이런 공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실전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공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보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전에서도 칠 수 있는 공입니다. 이런 공은 샷 스피드가 생명인데 여러분들이 샷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공을 연습해 두시면 샷 스피드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낼 때는 여러분들이 이 그립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힘이 빠져 있어야 힘이 빠지고 그립을 약간 느슨하게 쥐고 그러고 있어야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내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최대 스피드를 내서 공을 돌리는 거예요. 힘을 많이 빼주시고 그다음에 샷 스피드만 최대한 높여서 치시면 이 공이 빠르게 코너워크를 돌면서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됩니다. 오늘의 공이 빠르게 보내는 것이 포인트에서 치시면 되기 때문에 더position함이 됩니다. 이 공은 저는 세미 선수처럼 그렇게 끌어치는 힘이 좋지 않아서 그 라인을 잘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공을 치게 되면 생각보다 이 공이 회전력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공도 여러분들이 끌어치는 연습을 하실 때 끌어치는 연습을 하시고 회전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몇 번 쳐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이 정도 각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끌어치는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 정도 휘어가는 모양은 세미 선수나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이 공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회전력을 살려서 이 라인에서 밖에서 튀어나지 않게 저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실전에서도 아주 가끔 이런 공을 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미 선수가 쳤던 공 중에 대표적인 공을 세 가지 정도로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공들은 여러분들도 연습만 하시면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공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두께만 맞추신 다음에 속도만 높여주시면 득점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배팅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쳐보시면 생각보다 확률 높게 득점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깨에 힘을 주지 마시고 이쪽이 가벼워야 스윙이 빨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손목에도 힘을 좀 풀으시고 어깨에도 힘을 풀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빠른 스피드를 내면 이런 공들은 생각보다 쉽게 득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침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어치게요 끌어치기만 잘 해주시면 공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역회저만 잘 걸어놓으면 회전적으로 운행해서 쉽게 득점이 되니까요 이것도 재미있는 공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 선수 우승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간단한 예수구도 해봤는데 그냥 재미삼아 여러분들도 한 번씩 쳐보시면 어쨌든 샷 스피드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위에 칼톱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